전부터 몸풀기 전부터 몸풀기 들어가면 찍었냐? 찍고있냐? 응 갔다 네 아 이거 생각보다 못들었네 근데! 아빠! 내려와! 내려와 왜? 몸이 보여 그래? 그래? 아빠! 몸풀기용이 그러면 어떡해 어? 몸풀기용이 그러면 어떡해 나 놀란다 원래 내가 대사하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모모 아빠 몸무게도 못 버티는 전부대 두개 매야 우와 너무 높이 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제가 흔들.. 아 크게 흔들리겠다는 거죠 진짜 전부대가 그만큼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네 다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꺼볼까요 자 자 자